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소방설비 기사를 함께할 표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이 첫 시간인데요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소방설비 기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설기 기사는 일단 전기분야와 기계분야로 나누죠 두가지로 나누는데 전기분야가 약간 시험이 조금 쉬워요 왜냐하면 범위 자체가 조금 좁기 때문에 그래요 기계분야도 네가지로 나눕니다 처음에 소방원론이 있죠 공통과목으로 기계에도 소방원론이 있죠 이 소방원론은 소방원론은 그야말로 원론입니다 원론 기본적인 화제가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연소는 어떻게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다 포괄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크게 깊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어느정도 이론만 공부하고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약 5년 정도만 풀어보면 충분히 70에서 80점 정도는 충분히 맞을 수가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약 80점을 예상하시면 되요 두 번째 과목이 전기에서는 소방전기 일반입니다 소방전기 그리고 기계에서는 유체역학이 있겠죠 이 교시가 둘 다 둘 다 해서 가장 어려운 교시 중 하나죠 이 소방전기도 마찬가지로 전공 안 하신 분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깊게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공식 몇 개만 가지고 문제를 풀다보면 잘 풀리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암기하는 암기 문제들이 어느정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몇 점 50점 정도는 맞을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제 합격수기에 그런 말씀도 해놨어요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과락 면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80점을 맞았더라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험이 쉽게 나오면 훨씬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문제를 풀어봤느냐가 관건이지 이거 다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푸는 방식을 내오는 거죠 공식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공식 뭘 대입할 것이냐 공식이 튀어나오면 그 공식에다 대입만 시키면 되는 거니까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공식 내오고 한 단계 정도 한 단계 두 단계 길어봐야 두 단계 정도 넘어가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이 유체역학은 두 단계 세 단계까지도 가는데 약간 더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 유체역학도 공식 약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그리고 단위 변환만 그 단위 단위들 한 15개 정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충분히 꽈락 이상 60점까지도 충분히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얘도 약 50점 정도 예상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공통으로 법규가 있습니다 소방관계법규 이 법규 소방사업원법 기본법하고 설치의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거의 다 나옵니다 거의 다 나오는데 이 법규가 쉬울 때는 상당히 쉬워요 기존에 있던 거에서 기출이 많이 나오면 쉬운데 약간 신출문제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상당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꽈락 면허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어렵게 나올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보통 아무리 어려워도 50점 이상은 맞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 기출문제 약 한 5년 정도를 풀어서 거의 다 소화됐다고 할 때 충분히 60점 맞을 수 있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구조원리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구조원리 여기는 전기구조원리고 여기는 기계구조원리죠 우리 화재안전 기준에서 각 설비들이 한 30여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이 기계에 있는 거죠 약 70%가 기계 쪽에 있는 거고 여기에는 한 30% 정도만 전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가 구조원리에서 전기가 상당히 폭이 좁아요 그래서 암기할 것도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기계는 상당히 많은 편이죠 그렇다고 해도 구조원리에서는 둘 다 본전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공부를 얘가 그래서 조금 더 해야 되겠죠 이게 또 60 정도는 충분히 말 수가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평균 60 충분히 나오죠 여기 10점 올려주면 되겠고 얘 60에서 20점 남으니까 점수 남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아요 이 정도 하면 충분히 남습니다 어떤 때 이론은 가볍게 한번 저하고 풀어가는 겁니다 이론은 그냥 들어가면서 용어의 정의 이런 게 있다라고 하고 이론 그냥 대충 그런가 보다라고 해요 괜히 혼자 열심히 더 파겠다 이러지 말으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냥 한 번 정도만 쭉 훑어가면서 용어만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겁니다 얼마 약 5년 이상 풀어야 되는데 5년 정도만 일단 풀어본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다 기출문제를 5년을 풀어봐요 근데 한 번 풀면 다시 풀면 한 번 풀고 다시 풀면 많이 틀리죠 많이 틀리죠 당연히 두 번 풀면 세 번째 풀 때는 대부분 맞아요 대부분 그래서 한 3년 정도 풀면 4, 5년 정도 가면 약 50% 이상 겹치는 겁니다 문제들이 상당히 다 전에 나왔던 것 계속 기출을 또 반복 반복 문제은행에서 돌려가면서 내는 거기 때문에 5년 정도 풀면 대충 한 7, 80점 이상 맞을 수 있어요 거의 10개 나왔다는 전제 하에 너무 어렵게 나오면 좀 어려울 때도 있지만 5년 정도면 충분히 70점 정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다 맞춘다는 전제 하에 그렇다는 얘기죠 5년 정도를 몇 회 반복? 3회 반복 정도 해봅니다 3회 예 80점 맞죠? 예 충분히 맞아요 소방전기 조금 더 막기 위해서는 약 7년 정도 풀어봅니다 7년 7년 정도 3회 정도 풀어봅니다 그리고 어려운 거 있으면 절대 풀지 마세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식 같은 거 대입하고 쭉 대입해야 되는데 문제 풀이가 이렇게 길어 그러면 최소한 5분씩 이렇게 푸는 문제들 절대 풀지 말라는 거예요 얘네들 다 몇 문제씩 나옵니까? 다 20문제씩이죠 20문제씩 해서 총 80문제가 나오죠 한 문제당 1분 30초예요 1분 30초 이런 것들 다 1분 안 걸립니다 안 걸려요 근데 여기 소방전기나 유체역학은 3분씩 걸리는 문제들 가끔 하나씩 있다 이거죠 그런 문제들 절대 풀지 말고 그런 문제 이해할 동안에 다른 문제 하나 더 풀으시라고 여기는 꽈락만 면하면 되는 거지 그걸 5분 10분씩 풀었다 해가지고 그거를 배점을 두 배로 주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 문제 맞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깊게 팔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더 상위 클래스에 가면 그때 공부할 때 하시고 여기에서는 일단 자격증을 빨리 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가장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공부 방법을 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긴 문제를 풀 필요는 없다 정 궁금하시면 질문하시고요 저도 뭐 안 푸는 건 안 풀고 갑니다 더 공부하고 싶으면 대학에 가서 하시고 여기는 자격증을 빨리 따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은 얼마 정도 잡는 거예요 약 한 달 정도 잡는 거죠 한 달 조금 더 잡거나 한 달 정도 잡는 거예요 그 동안에 이만큼을 다 하려면 상당히 부지런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 유체역학도 마찬가지로 약 7년 정도는 봐줘야 됩니다 나머지 법규도 조금 더 보면 좋고 법규는 근데 법규가 기출문제들이 보다 보면 전으로 가면 지금법하고 안 맞는 문제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 문제들 똑같은 문제가 충돌했을 때는 당연히 최신께 맞는 겁니다 이거하고 이거하고 왜 틀려 이러지 마시고 이게 틀렸을 때는 아 지금 법규가 바뀌어서 지금께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조금 더 봐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최소 몇 년? 5년을 3번 조금 더 하면 7년을 3번 정도 봐주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일단 그래서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으면 일단 시험을 보고 나오면 그날 저녁에 큐넷에 뭐가 떠요 가답안이 뜨죠 가답안이 뜨면 내가 시험지를 받아왔기 때문에 내가 답안 채점을 해왔죠 채점을 해왔고 표시를 해왔고 그래서 가답안하고 내 시험지를 확인해보면 내가 점수가 몇 점인지 알죠 안다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알죠 알면 합격을 했어 했으면 당장 뭐 해야 돼요 2차 준비를 해야죠 2차 교제 사고 동강을 끊고 해야 됩니다 혼자 하시려면 혼자 해보세요 하는데 혼자 해도 충분히 붙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한두 번 떨어지고 나면 그 비용이면 빨리 합격을 해가지고 어디 취업을 하든 뭐 하든 써먹는 것이 훨씬 빨리다라는 겁니다 이 1차 같은 경우에 아니 전기 같은 경우에 이 2차로 가면 무엇이 많이 나오냐면 구조 원리가 단답에서는 구조 원리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서 소방 전기 이건 뭐 한 10여 프로 정도 뭐 논리외로나 이런 데 조금 나오고 뭐 시퀀스 이런 거 좀 나오고 그리고 대부분 뭐 가닥수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가닥수하고 단답하고 여기에서 많이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닥수 같은 건 배운 적이 없어요 1차 때나 뭐 이런 때나 배운 적이 없어 그 가닥수를 이해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혼자 이해하려면 책 보고 혼자 이해하려면 교재 선택도 잘해야 되고 교재에도 틀린 것도 상당히 많고 왜 그런지도 알아야 되고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강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편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도 마찬가지로 2차에 가면 2차에 수리 계산 같은 거 하려면 여러분들 혼자 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혼자 해가지고 답을 맞췄다고 해도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신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하면 훨씬 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한 번도 안 떨어지고 빨리 붙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걸 혼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혼자 해가지고 3년으로 하면 뭐 하겠냐고 2년 3년을 하면 그 시간에 약간의 비용을 투자해가지고 빨리 하는 게 낫죠 제가 장사하는 게 아니고 제 거 안 들으셔도 돼요 안 들으셔도 되는데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죠 효율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리고 지금 먼저 제가 소방전기를 따든 소방기계를 따든 여러분들 소방은 쌍기사를 따야 효용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만 따면 이 소방공사업체든 뭐 감리를 가든 이런 데 가든 하나만 따면 그 전른말이가 돼가지고 효용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죠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야 한 사람이 가가지고 한 업체에 가서 주인력, 기계주인력, 전기주인력 같이 걸어야 훨씬 더 사장님도 좋다고 하고 나도 더 좋은 거고 그런 거지 하나 내가 가서 전기 걸었는데 딴 사람이 와서 기계 걸었다 그러면 사대보험도 두 군데로 들어가야 되고 월급도 두 명한테 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비용이 커지니까 별로 사장님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한 사람이 기계전기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력을 쌓아가지고 뭐 특급 감리가 됐다 근데 기계만 특급이에요 그리고 전기는 한참 있다 땄어 아직도 중급이에요 그러면 그게 특급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특급 현장이 있으면 거기에 현장에서 감리를 필요하면 특급 감리가 기계든 전기는 다 특급이 와야 되는 건데 내가 혼자 기계만 특급 가면 다시 전기 특급을 써야 되잖아요 이렇게 쓰는 경우는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 특급이 있는 경우에 그게 진정한 특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갭을 벌리지 말고 내가 기계를 땄으면 바로 전기를 따고 그런 식으로 빨리 따가지고 특급을 만들어 놓는 것이 그때 당시에 더 효용하기가 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소방원론 1번 화재론이 나오죠? 화재론 우리 교재가 이게 뭐 특별하게 이론을 정립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기출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 순서대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냥 뭐 이론하고 상관없이 그냥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체계는 별로 없다 그냥 나열하는 시기다 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점터 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화재의 특성과 종류 원인이 나오죠 1번 화재의 정의가 나옵니다 화재란 무엇이냐 화재란 무엇이냐 이게 문제죠 문제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죠 화재는 일단 부주의 등 의도치 않은 사람이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발생을 하죠 그래가지고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일을 안고 있으면 불이 난 거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인적 물적 피해를 주고 피해를 주고 또 소화의 필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소화의 필요가 없으면 인적 물적 피해를 주니까 당연히 소화의 필요가 있는 거죠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화재라 한다 이겁니다 일단은 피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해가 없으면 그냥 불이에요 불 그럼 불은 무엇이냐 인류가 발명한 게 아니라 발견한 거죠 발견하여 인류가 발견하여 사용을 함으로써 인류 발전에 이바지한 거죠 발전에 이바지 문명 문명 발전에 이바지한 거 그게 불입니다 불과 화재는 무슨 차이 불은 이익을 주었어요 이익을 얘는 피해를 줬다라는 거죠 그것 정도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객관식으로 나와가지고 1,2,3번에 그럴싸하게 써놓으면 진짜 그럴싸해요 고르기 쉽지 않아요 골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걸로 하고요 2번 화재의 분류가 나옵니다 화재 분류 이것도 간단한 그런 것들이죠 옛날에 많이 나왔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일단 A급 B급 C급 C급 D급 K급 화재가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A급 화재는 일반화재라고 하는 거예요 화재가 나서 타고난 다음에 재를 남기는 거 제가 남았다 그러면 A급 화재입니다 뭐가 남아요? 재가 남아요 재 B급은 유리화재죠 유리화재는 재가 안 남죠 재가 안 남아요 그리고 C급은 전기화재 전기화재 전선이 타면 전기화재인가요? 알 수가 없죠 전기가 흐르고 있으면 통전 상태에서 타면 전기화재 그냥 여기 전선을 갖다 쌓아놨어요 쌓아놔서 타면 그건 뭔 화재? 재가 남죠 일반화재가 되는 거예요 통전 상태에서의 화재입니다 통전 전기가 통전 상태에서의 화재 D급은 금속화재가 되겠죠 나트륨 칼륨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타는 거 금속화재가 되고 K급화재는 주방화재 식용유화재 이런 걸 나타낸 겁니다 이 주방화재는 주방에서 뭘 써요? 식용유를 쓰죠 식용유를 쓰는데 그 식용유가 유류가 아니라는 거죠 왜? 이 유류는 유류는 유증기가 올라와가지고 그 유증기가 타는 거예요 유증기가 타요 인화점이 어느 정도 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화점하고 발화점하고 차이가 있어요 인화점은 이 액체 상태의 것이 기화되면서 기화될 때의 온도가 그게 인화점이죠 기화되면서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하는 최저 온도를 인화점이라고 해요 그런데 발화점은 스스로 타는 게 발화점이에요 인화점과 발화점이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인화점 상태에서 화재가 나서 그 유증기가 탈 때 그 불꽃을 딱 제거해주면 그냥 꺼져요 그렇지만 얘는 인화점과 발화점이 차이가 거의 없어요 약 인화점도 200도씨 발화점도 약 200도씨 비슷한 상태 식용류 180에서 200도씨 이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불이 붙었어요 인화에 의해서 불이 붙었다고 쳐요 인화는 뭐라고요? 유증기가 올라오고 거기에 불꽃 점화원이 딱 튀면 그때 불이 붙는 거죠 불이 붙어가지고 불을 딱 꺼서 가스로 그냥 끄던지 뭐 지식으로 껐다고 쳐요 껐다고 쳤는데 일단 가스가 다 빠져나갔겠죠 그러면 그냥 뜨뜻한 상태로 남아있다가 그게 거의 200도씨라는 거죠 그 상태가 그러면 자연 발화가 또 일어난다는 거죠 재발화가 난다는 거예요 재발화 재발화가 나기 때문에 얘는 뭘로 꺼요? 뭘로? 비누화 효과를 꺼죠 비누화 나트륨이나 칼륨 계열 일종 소화약제 뭐 그런 애들 탄산수소 나트륨 이런 애들 갖고 비누화 효과 칼륨이나 이런 걸로 비누화 효과를 써가지고 끄는 거 그게 K급 화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색표시가 있죠 색 얘 A급 화재는 무슨 색으로 표현하냐 A급 화재 얘네 보통 탈 때 하얀 연기 많이 나죠 나무 같은 거 타면 하얀 연기 나잖아요 백색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유리화재는 기름이 뭐 경유나 이런 거 보면 조금 노란색 같죠 황색이 황색 전기화재는 왠지 모르게 청색일 것 같잖아요 그리고 금속 화재는 무색입니다 색이 없다라는 거죠 얘는 뭐 정하지도 않았고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된 소화 효과는 주된 소화 효과는 말 그대로 주된 소화 효과예요 그것이 딱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냥 주된 소화 효과입니다 A급 화재에는 대부분 물뿌리죠 물은 주된 소화 효과가 뭐예요 증발 잡낼에 의한 냉각 소화죠 냉각 냉각 그리고 유리화재는 질식이 잘 먹히죠 포소화 효과 포소화 약재로 질식 냉각 물론 부총매도 다 먹혀요 다 먹혀요 여러가지 다 먹힙니다 그 다음에 전기화재는 전기화재 뭐 가스계 같은 걸로 질식화재 질식이나 부총매 뭐 이런 걸로 합니다 그리고 금속화재는 금속화재 얘는 질식밖에 안 먹히죠 거의 마팽팽 마름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함 금속은 얘네한테 물 뿌리면 수소가 발생하죠 대부분 대부분 수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물 뿌리면 절대 안되고 부총매 효과도 안먹습니다 그래가지고 마름모래나 팽창질석 팽창진주함을 갖다가 삽질해가지고 덮는거죠 덮어가지고 꺼보세요 얘 타면은 약 3000도씨까지 온도가 올라간댑니다 누가 가가지고 거기서 삽질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답니다 저도 안해봐서 잘 모르겠고 그리고 K급은 비누화효과로 끈단하는 겁니다 나트륨이나 칼륨계열의 약재를 사용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밑에 보면 필수암기라고 되어있는거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의 필수암기 화재원인 중 1위 화재원인 1위 전기화재라고 되어있는데 그거 옛날 얘기고요 그렇게 분류 자체를 안합니다 지금은 부주의가 부주의가 1위에요 요즘에 이런 문제 잘 안나오니까 그냥 그렇다고 치고 2번 유류화재시 주수화재를 주수소화를 금지하는 이유 뭐죠 이게 유류화재 이런 탱크가 있어요 탱크에 기름이 이렇게 있죠 기름이 있을 때 여기서 화재가 났다라는 거예요 화재가 나면 이쪽에서 물을 뿌리겠죠 물을 뿌려 근데 이게 뭐 중진류다 이 중진류면 이 중진류는 기화가 되면서 증기가 타는게 아니고 분해 연소를 합니다 분해 연소 그러다보니까 얘가 이것들이 다 찐덕찐덕한 그런 것들이고 거기에 이 표면에 온도가 상당히 높아요 약 200도씨 정도 200에서 300도씨 정도가 돼요 물을 뿌리면 물 입자가 이쪽에 떨어지죠 떨어지면서 200도씨면 증발하죠 이게 증발하면서 튀겨나가요 여기에 불이 있으면 불꽃하고 같이 튀겨나가요 이걸 뭐라 그래요 슬롭 오버라고 하죠 슬롭 오버 슬롭 오버 때문에 물 뿌리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앉았다 그래서 가라앉았다 라고 하면 경진류 같으면 또 가라앉죠 가라앉죠 중진류도 가라앉죠 물이 가라앉죠 물이 가라앉지면 괜찮은데 얘가 또 보이로봐도 발생할 수 있지만 지금 보이로봐도 나중에 설명을 하고요 물이 가라앉지면 뿌린 물이 가라앉지면 물은 밑으로 가라앉지기 때문에 그만큼 이 기름은 우위로 뜨죠 우위로 뜨면 이 물이 기름이 넘치죠 넘칠 수도 있다 물이 가라앉진 만큼 기름은 우위로 뜨는 거니까 화재면이 확대된다 그런 얘기고 3번 금속화재 시 주소소화 금지 이유 금속화재 시 주소소화 금지 이유는 금속화재 나트륨이나 칼륨 나트륨 예로 들면 여기다 물을 뿌리면 NA하고 물하고 만나면 NA OH가 되죠 수사 금속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발생해요 수소가 발생합니다 수소 개수를 한번 맞춰보면 NA 1개 1개 수소가 2개 수소가 하나 둘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죠 두 개니까 해도 두 개를 맞춰주려면 2분의 1 이렇게 해주죠 그럼 다 곱하기 2를 해주면 ENA 플러스 EH2O ENAOH 플러스 H2 수소가 발생을 해서 날아간다 이런 얘기에요 수소가 발생하면 수소는 연소 범위가 4에서 75로 상당히 높고 상당히 가연성인 물질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거죠 폭발성 물질입니다 폭발하기 때문에 절대 물 뿌리면 안 돼요 4번 알킬 알미뉴 화재의 소화약재 알킬 알미뉴 알킬 리튬 나트륨 칼륨 다 뭘 한다고요? 마팽팽 마른 모래 팽창지석 팽창 진주함 그런 애들을 갖고 질식 소화를 한다 라는 얘기죠 질식 소화 5번 화재의 일반적인 특징 화재는 확대성 무조건 확대하려고 하죠 다 들어가는 거죠 가연물이 있으면 그리고 산소가 있으면 그리고 불안정성 어떻게 탈지 모르는 거예요 우발성 우연히 발생하지 얘기하고 발생하지 않죠 그리고 성장성 당연히 확대성이나 성장성이나 거기서 거기죠 그런 얘기가 있고요 다음에 산문으로 넘어가면 뜬금없이 산불화재가 나옵니다 산이 이렇게 있어요 산이에요 산 산에는 나무가 있죠 나무에는 이파리가 있죠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여기 땅속 땅속에서 불이 났으면 이게 지중화 땅속까지 불이 붙은 거 그리고 이 나뭇가지 나뭇잎 같은 것들이 여기 떨어있죠 지표면에 지표화 미생물까지 타는 건 지중화예요 그리고 여기에 낙엽 같은 것들이 타는 건 지표화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파리 이파리 타는 거 이파리가 가장 높이 있죠 얘를 수 관화라고 합니다 이 수는 나무수자죠 관은 갓관자 갓 양반들이 쓰고 다니는 갓 대가리 위에 쓰는 거니까 대가리는 이파리라는 얘기죠 이파리 대가리 그리고 여기 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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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자를 써서 나무줄기 수 간화 이렇게 나타냅니다 예전에 골로라는 문제 지금 뭐 산불이 났는데 여기서 타는 걸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런 문제를 좀 났었으니까 기억을 해놓습니다 4번에 보면 폭갱과 폭연이 나오죠 폭갱과 폭연 폭갱도 폭팔이고 폭연도 폭팔입니다 근데 차이는 뭐예요 화염 전파 속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폭연 폭갱 얘네 연소속도 또는 화염 전파 속도가 음속보다 크냐 짱다를 가지고 구분을 하는 거죠 음속은 초당 340m를 가는 게 음속이죠 폭연 얘도 폭발이라는 거예요 근데 연소속도가 폭발속도 또는 연소속도 화염 전파속도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음속 이하 폭 괭은 연소속도가 음속 초과한 거 이게 폭괭입니다 대부분 이 문제가 많이 나죠 음속 이하냐 음속 이상이냐 이게 나옵니다 폭갱은 음속보다 크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폭염은 언제 일어나요 그냥 개방계에서 폭발하면 그건 대부분 폭염입니다 폭염 그리고 이 폭괭은 음속이 340m 퍼 세큰데 폭괭은 보통 1000에서 3000 이 정도가 폭괭이에요 폭괭 교재에 있나요 1000에서 3500 정도 3500 폭염은 0.1에서 10 정도라고 돼 있죠 3500 초당 이 정도로 빨리 화염이 전파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파되려면 이거는 개방계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고 밀폐계에서 일어납니다 이러한 배관이 있어요 배관 안에 가연성 가스가 이렇게 막 차있죠 안 타고 있는 건 미연가스 탄 건 기연가스 미리 기자를 써서 미리 탔다 해서 기연가스예요 여기에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연소 하게 되겠죠 연소합니다 연소가 되면 온도가 증가하고 압력이 증가하고 부피도 증가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따뜻해지니까 그것이 압력이 부피가 증가하니까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압축이 되겠죠 압축이 됩니다 이게 압축파라고 하는 거예요 압축가가 계속 쌓입니다 뒤에서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앞쪽에 충격을 줘요 이 미연가스 안 타고 있는 가스들한테 충격을 막 이렇게 줍니다 이게 충격파예요 충격을 주게 되면 그 가스 분자들끼리 충돌을 하게 되겠죠 충돌을 해서 온도가 높아져요 더 온도가 계속 높아지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오토 이그니션 템프레이셔 이게 자연 발화 온도죠 발화점 발화 온도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가스들이 점화원 없이 지가 발화하는 거예요 그냥 발화해요 여기서 발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화염 전파가 되는 거예요 연소는 여기서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연소가 돼가면서 연소가 이렇게 지가 타서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안 타고 있는 애들이 먼저 가가지고 지가 타고 있어요 이래서 폭행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가 얼마까지 천에서 삼천 오백까지 발생하는 거죠 여기까지 여기 연소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폭행 유도거리라고 하죠 폭행이 되는 되는 그 유도되는 거리를 폭행 유도거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더 먼저 먼저 있는 애들 미연가스들이 막 타나가는 거죠 앞으로 훨씬 빨리 그런 것이 폭행이다 라는 개념만 알아 두시고요 문제는 뭐 음속보다 빠르냐 느리냐 그리고 천에서 삼천 오백 그리고 이 폭에는 폭에는 0.1에서 10미터 퍼세크 정도 된다 음속보다 훨씬 늦죠 음속보다 훨씬 크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5번 폭팔범위 또는 연소범위라고 하는 거 이 연소범위는 연소범위 그래프를 좀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표제는 없지만 제가 하나 그려드리면 이 그래프를 알고 있어야 개념이 확실하게 옵니다 이쪽이 농도 이쪽이 온도 이게 포화증기압선이에요 포화증기압보다 낮으면 액체 우리 휘발유를 생각해보면 경유를 생각해볼까요 경유 경유는 약 인화점이 60동 60 상온에서 60도씨 정도 된다 62도씨 정도 그 이하에서는 액체가 되고 온도가 그 이상 올라가면 기체 그때부터 기체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쪽은 기체예요 여기도 기체 여기도 기체가 되겠죠 이쪽은 액체가 되고 자 이런 것들은 다 기체 상태에서 타는 거지 액체 상태는 절대 타지 않아요 증발 연소하는 것들 여기를 UFL 여기를 LFL 여기를 연소 상한계라고 하고 여기를 연소 하한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쯤 여기를 CST 이게 화학양론 조성비 화학양론 조성비에서는 여기에 있는 가연가스하고 공기하고 아주 잘 혼합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연소가 되는 겁니다 딱 완전연소할 때의 B 그게 화학양론 조성비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이 LFL에서는 여기는 가연 가스는 작고 공기가 많은 거 많은 상태 가스는 작다 가연성 가스는 작은 상태죠 이 밑으로 내려오면 연소하지 않아요 그렇죠? UFL UFL은 가스는 많고 가연 가스는 많고 공기가 작은 상태 이 상태 여기도 연소하지 않아요 그럼 연소는 어디에서 해요? 이 안에 UFL과 LFL 안에 여기에서만 연소를 합니다 이거를 연소 범위라고 하죠 이 연소 범위 연소 범위라고 하고 여기 이 점을 한번 볼까요? 이 점 이 점 이 점 이상이면 이쪽으로 가면 연소 범위 안에 들죠 그렇죠? 이 점보다 낮은 점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기체가 되지만 연소 범위 안에 못 들어서 여기서는 안 타죠 안 타요 근데 이 점부터 이 점 위로 가면 당연히 타죠 너무 올라가면 안 되지만 이 점 이 점 온도로 따지면 최하 온도죠 여기 이거 이쪽이 더 높잖아 최하 어떤 때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하는 최저 온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온도가 더 올라가면 여기부터 가연성 혼합기가 형성이 되죠 이 안이 가연성 혼합기예요 연소 범위가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하는 최저 온도를 인화점이라고 합니다 연소는 가연성 혼합기가 형성이 되어야 연소가 되는 거예요 그 밖으로 있으면 연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소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인화점은 인화가 됐다가도 약간만 약간만 상태가 변하면 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기부터 약 한 5도씨에서 10도씨 정도 높은 온도가 높은 여기를 연소점이라고 합니다 연소점은 한 번 인화되면 바로 그냥 계속 연소되는 거 쭉 연소돼서 인화점에서는 꺼질 수도 있어요 인화는 됐지만 그렇지만 연소점에는 꺼지지 않고 계속 연소를 지속할 수 있는 점 연소점이라고 한다 인화점부터 약 5에서 10도씨 정도 높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CST가 여기 있으면 여기 이 부분 이 CST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UFL 쪽으로 가면 UFL 쪽으로 가거나 LFL 쪽으로 가면 온도가 조금 높아야 더 높아야 발화점이 되고 이 CST에서 발화점이 가장 높이 낮죠 가장 조성이 잘 된 데에서 이게 발화점이에요 발화점은 점화원이 없이도 혼자 발화되는 거 지가 뜨거워져서 지가 지가 그냥 스스로 타는 게 발화점이죠 자연 발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발화점 스스로 발화할 수 있는 거 그 개념 일단 알아두시고 이게 연소범위 그래프예요 일단 저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밑에 있는 필수 정리를 한번 읽어봅니다 연소범위와 의 영향인자 관계 이렇게 돼 있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온도 상승시 연소범위는 온도가 상승하면 연소범위 가면서 넓어지죠 넓어지잖아 온도가 상승하면 연소범위는 넓어진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압력 상승시 연소범위가 넓어진다 압력 이 부분을 압력이라고 봐도 돼요 압력 상승시에 얘 넓어지기 때문에 UFL 넓어지죠 넓어집니다 그리고 근데 예외가 좀 있어요 예외가 1,4탄소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것도 있어요 예외는 예외라고 보고 일산화탄소나 수소 이런 넘어가고요 대부분 이런 형식을 띈다 이거예요 3번 불활성 기체 첨가시 좁아진다 불활성 기체는 타지 않는 거죠 타지 않는 거 반응이 다 끝난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애들 CO2나 질소 또는 불활성 기체에 보면 대표적으로 헬륨 아로곤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 넣으면 당연히 연소범위는 좁아집니다 좁아져요 상대적으로 산소 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산소를 많이 넣으면 당연히 연소범위는 넓어져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6번에 혼합가스의 폭발 계산식 봅니다 혼합가스 혼합가스의 LFL과 UFL 고아하는 그런 식입니다 루시아틀리의 식이라고 하죠 루시아틀리의 식이라고 하고 L분의 이쪽 L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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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FL이에요 이건 LFL 혼합기체 LFL 믹스 얘는 토탈 볼륨 혼합가스의 볼륨이에요 L1분의 V1 플러스 L2분의 V2 플러스 L3분의 V3 가스가 여러 개 있으면 더 여러 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밑에 있는 건 그 어떤 가스들의 LFL을 나타내는 거예요 LFL 그리고 그 그 가스의 최적 최적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최적 비율 이 비율들을 다 합치면 얘가 나오는 거예요 얘가 얘가 뭐 20% 30% 50%면 다 도하면 100이 나오겠죠 100 그렇지만 얘가 20% 30% 10% 뭐 이렇다 그러면 20 30 10이면 50인가요 그럼 여기는 50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100은 아니에요 여기에 그걸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러한 공간에 있어요 공간 이러한 공간에 뭐 이렇게 생겼다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다라고 봅니다 여기에 수소를 수소가 이만큼 약 50% 차지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할까요 음 메탄 메탄이 메탄이 몇 프로 약 30% 그리고 여기는 프로판 20%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랬을 때 호나가스의 LFL을 구하라고 하면 얘네 거에 LFL을 다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얘네 거에 연소 범위 연소 범위를 어느 정도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수소 거 연소 범위 얼마예요 수소 4에서 75% 이게 연소 하한 게 LFL 이게 상한 게죠 그리고 메탄 메탄의 연소 범위 5에서 15% 프로판 2.1에서 9.5 2.195 이렇다라는 거예요 호나가스의 LFL을 구하려면 얘네 LFL 다 알아야 되겠죠 시계도 한번 넣어봅니다 L 믹스는 V 믹스 50 30 20 이건 100이죠 다 도와면 다 도와면 첫 번째 가스 얘를 1번 가스라고 볼까요 1번 가스의 LFL 4%죠 4분의 걔 부피 50%입니다 플러스 두 번째 가스 얘를 두 번째라고 봅니다 메탄 거 LFL 5죠 그리고 부피 30% 플러스 세 번째 거 2.1 20% 이렇게 하면 L 믹스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호나가스의 LFL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얘네 각각의 LFL이 있고 그리고 비율이 부피 비율이죠 부피 비율이 있을 때 호나가스의 LFL을 구하는 거 그럼 UFL을 어떻게 구해요 당연히 여기에다가 얘를 넣는 거죠 UFL UFL UFL을 넣는 거예요 LFL 자리에다가 UFL 넣어주면 호나가스의 UFL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하는 것이 르새틀리의 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종종 나오니까요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7번 물리적 폭발과 화학적 폭발이 나오죠 물리적 폭발은 상변화에 의한 폭발이 대부분입니다 물리적 폭발 교재에 있는 물리적 폭발에서 분진 폭발 가스 폭발 증기운 폭발 대두하는 소리 하고 있죠 이거 불꽃이 나는 것들 이런 애들은 화학적 폭발이에요 물리적 폭발은 상변화 어떤 것이 있어요 대표적 대표적인 게 물 물이 수증기 물이 액체 상태에서 수증기로 변할 때 부피가 1700배 정도 팽창하죠 급격히 팽창하면 그것이 폭발이 됩니다 그래서 수증기 폭발이 수증기 폭발 또는 증기 폭발 이게 물리적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전선 용용에 의한 전선 고체가 액상이 되면서 용용이 되면서 부피가 커지면서 폭발하는 거 그런 거 하고 고압용기 고압용기가 터지면서 폭발하는 거 이런 거 하고 진공상태 진공이 깨지면서 폭발하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자연계에서 발생하는 거 운석이 때려가면서 폭발하는 거 이런 거나 또는 화산 폭발 불꽃이 있지만 화산은 물리적인 거죠 밑에서 밀어 올려가지고 폭발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화학적 폭발은 산화 분해 중압 뭐 이런 것들 그런 것이 있다 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8번보입니다 주요가스의 폭발범위가 나오죠 폭발범위 폭발범위나 연소범위나 똑같은 거예요 폭발범위 어디가 폭발범위라고 했어요 여기 UFR하고 LFL 사이가 폭발범위죠 여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느사스티레식을 쓰든 이런 거 쓰거든 문제에서 직접 물어보든 많이 나온다는 거입니다 대표적인 게 아세틸렌이죠 얼마 2 5 8 1 2 5 8 0 전화기 가운데가 2 5 8 0이죠 근데 하나 빅살이 났어요 2 5 8 0 2 5 8 1 이게 아세틸렌의 연소범위 또 수소의 연소범위 4 7 5 그리고 대표적인 거 메탄 5에서 15 에탄 3.0 에서 12.4 뭐 3.2라고도 하고 조금씩은 틀려요 틀릴 수도 있고 비슷비슷한데 거기서 거기죠 C3 C2 H5 에틸이 두 개니까 디에틸 에테르기 디에틸 에테르기 얘 같은 경우에 연소범위가 뭐냐면 1948년 1948년에 대한민국이 국가가 세워졌죠 이거 45년에 독립하고 48년에 건국했죠 건국 그런 거고 그 다음에 CS4 CS2 이 황화탄소 예 얼마요 1.0 1.0에서 44 1.2라고도 하고 1.0 1.2 또는 1.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규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뭐 거의 그래서 이것들 외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위험도라는 게 있어요 위험도 해저드는 LFL분에 UFL-LFL 이게 위험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위험도는 식에서 보듯이 LFL이 작으면 위험도는 커지죠 그렇죠 이 UFL-LFL이 뭐예요 UFL-LFL 이 부분이 이게 연소범위죠 이게 이 연소범위가 커지면 위험도도 커지죠 연소범위에 비례하고 LFL에 반비례합니다 UFL이 크면 클수록 이것도 커지죠 당연히 LFL이 작으면 작을수록 예 위험도 커지죠 당연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한번 볼까요 연소범위 가장 넓은 애 얘죠 가장 넓은 애 얘예요 그럼 얘가 가장 위험할까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LFL이 엄청 작은 애가 있으면 더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LFL이 엄청 작은 놈 어떤 놈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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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소범위는 43밖에 안 되죠 43 근데 얘는 연소범위 얼마예요 이거 80 가까이 되잖아요 연소범위는 얘가 훨씬 넓은데 얘가 LFL이 작기 때문에 얘가 더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다 넣어보면 얘가 더 위험합니다 수치가 더 크게 나와요 그리고 얘는 얘도 상당히 작은 편이죠 상당히 작아요 물론 얘가 더 작긴 하지만 얘는 연소범위가 너무 작잖아 LFL이 비슷비슷하게 작은데 연소범위가 상당히 큰 편이죠 47 46 이 정도까지 되는 거고 얘하고 수소하고 봤을 때 연소범위는 얘가 훨씬 넓죠 하지만 얘가 더 위험합니다 얘가 그런 것들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계산을 하려면 위험도 계산을 하려면 얘네를 예우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는 못 예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기출문제 가서 하나씩 풀어가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68번의 밑에 쪽 보면 참고 폭발범위와 위험도와의 관계 이게겠죠 지금 얘기한 거 위험도와의 관계 연소범위와 위험도의 관계 연소범위와 넓음 넓을수록 위험도는 높아진다 그리고 LFL이 작을수록 위험도는 높아진다 이런 얘기죠 9번 분진폭발 공정설비가 나옵니다 그런 건 쭉 한번 읽어보고요 분진폭발이 되는 것들 다 가연물이죠 가연물 가연물이 잘게 파서져가지고 그것들이 부유하고 있는 상태 부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폭발할 수 있는 게 분진폭발입니다 그런 것들 쭉 한번 읽어보고 분진폭발의 농도 범위 이런 건 버려요 빨리 버리고 10번 분진폭발이 없는 물질 분진폭발이 없는 것들은 어떤 물질이 분진폭발이 없냐면 대표적인 게 칼륨계열 칼슘계열 없다라는 거죠 분진 이건 고체예요 고체 상태의 칼슘 이건 이건 뭐예요 탄화칼슘이죠 탄화칼슘 얘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나중에 물만 나면 아세틀란 발생하게 위험하고 얘를 나타내는 건 아니고 얘 빼고 CA O 이런 거 이게 뭐예요 생석해 생석해 CA CO3 뭐 CA OH2 뭐 이런 기타 등등 이게 들어간 애들 이런 것이 들어간 애들을 나타내는 거죠 이런 애들 그런 애들 석회석 시멘트의 원료가 되는 애들인데 이 CA가 들어가는 칼슘 계열들 얘네들은 분진폭발이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우리 소화약재로 쓰는 마른 모래 이건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이런 건 돌멩이 가루예요 돌멩이 가루인데 열을 받으면 부피가 팽창해가지고 덮어서 질식소화가 되는 거 이런 애들입니다 가끔 이런 문제가 나와요 분진폭발을 하지 않는 건 어떤 것이냐 뭐 이런 거 했을 때 이런 거나 또는 칼슘이 들어간 애들 시멘트 석회에 들어간 석회 이런 애들입니다 11번 위험성의 영향인자 이런 게 나오죠 온도, 압력, 산소 농도가 높을수록 위험하다 온도가 높아지면 연소범이 넓어지죠 넓어져서 위험하죠 당연한 얘기고 압력 압력이 높아지면 연소범이 넓어져요 그리고 산소 농도 산소 농도는 당연한 얘기고요 연소범이 연소범이가 넓으면 넓을수록 당연히 위험하죠 연소열 연소열은 화재가 나서 어떤 가야물이 타고 있죠 타면서 발생하는 열을 연소열이라고 해요 연소열이 크면 클수록 안탄 부분에 열을 많이 보내주겠죠 그래서 더 위험한 건 당연한 거고 증기압이 나오죠 포화증기압 포화증기압, 증기압 똑같아요 이걸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냐면 얘는 액화압력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액화되는 압력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고 쳐요 지금 이거를 액화시키는데 압력이 크다 액화압력이 크다 지금 1ATM인데 10ATM에서 액화된다 그러면 9ATM까지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죠 그만큼 증기압 이게 포화증기압이에요 포화증기압이 크면 클수록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게 큰 거죠 그래야 더 위험한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가지고 포화증기압이 낮다 1ATM에서 액화된다 그러면 평상시 액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평상시 그럼 안 위험하잖아요 포화증기압이 낮으면 낮으면 평상시 액체로 존재한다고 그럼 안 위험해요 기체가 좀 위험한 거지 증기압은 높을수록 위험하다 연소속도 빠를수록 위험하다 당연한 얘기고 인화점 착화점 비점 융점 이건 낮을수록 위험하다 인화점은 낮을수록 낮은 온도에서 기화된다는 얘기잖아요 인화점 저희가 뭐라고요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하는 최저온도 인화점이 낮으면 낮을수록 낮은 온도에서 기화돼가지고 가연성 혼합기에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위험하다 그런 얘기죠 착화점 착화점이 이게 발화점하고 똑같대요 낮은 온도에서 스스로 탄다 이런 얘기예요 비점 낮은 온도에서 증기가 발생한다 그게 비점이죠 용점 낮은 온도에서 녹는다 비중 점성 다 낮을수록 위험화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고르는 문제가 좀 나와요 12번 화상의 정도 쭉 한번 읽어봅니다 1도 화상 가끔 나오니까 이것도 그냥 막 넘기지 마시고 1도 화상은 그냥 홍반성 화상 그래서 붉게 열에 의해서 약간 붉어지는 거 그게 홍반성 화상이고 2번 2도 화상 수포성 화상이라고 하죠 물집 잡히는 거 3도는 표피층까지 타들어가는 거 그게 3도 화상 4도 화상은 뼛속까지 탄화되는 거 4도는 그냥 100% 죽는 거고 3도도 많이 죽죠 2도는 물집 정도가 잡히는 거죠 13번 화재 소실에 따른 분류 해가지고 전소 전소는 70% 그리고 반소 반소만 알면 반소 반 탔다 하니까 반소죠 50%가 반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20 하면 마이너스 30에서 70 이게 반소고 70 이상이면 전소고 30 미만이면 부분소겠죠 개념 이렇게만 잡아놓는다 5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 이렇게 잡고 가는 걸로 즉소는 즉시 소화된 화재 즉시 소화될 수 있는 거 그걸 즉소라고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시에 첫 시간 첫 시간 소방원론 첫 시간 해봤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 뭐 연소범위 개념 잡아놓고 따로 이런 것들은 암기과목들이니까요 그냥 쉽게 한번 넘어가시고 이제 기출문제에서 보면 더 문제를 풀어보면 와 닿는 게 틀릴 거예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